지난주 트와이스의 컴백을 시작으로 걸그룹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걸그룹 대전 또 다른 주인공 러블리즈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발목 부상으로 무대에는 오르지 못한 예인씨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발목 부상으로 무대에 함께 오르지는 못하지만 저희 언니들 잘하는지 감시할 겸 응원할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신곡 와우 저처럼 상큼한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K-POP 팬들을 와우하게 만든 깜찍한 표정 연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수씨 네 이른바 러블리즈 3종 와우 세트인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? 하나 둘 셋 넷 간질간질간질 와우 깜짝깜짝깜짝 와우 와우와우 와우 와 여기까지만 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러블리즈의 와우 완전판 무대는 잠시 후 확인해주시고요 그 전에 카리스마 넘치는 NCT 127의 무대와 한층 더 강렬하게 변신한 K-POP 씬의 빅톤과 감성 보컬 더 레이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게요 컴백 빅톤 nom 2019 G-POPон Guerr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